1라운드 2라운드 Bad Kendrick 명현만 다시 몰고있습니다 바디킥 authort 이내 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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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에서 내려가게 됐네요 126킬로가 체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이런 바디킥 같은 경우는 오우...이거는 예...그나마 좀 버텨냈...선수니까 버텨낸거죠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났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그리고 명현명 선수의 어퍼컷 일단 양흙을 보여주고 이 가드 아래로 올리는 어퍼컷 자 1라운드 케이오 승을 거둡니다 자 스페셜 매치 맥스FC의 강대 명현명 선수는 AFC 케이지에서도 역시 강한 남자 였습니다. 오전 속별로 끝날 수도 있어요. 1라운드. 원투, 명현만. 바디킥, 명현만. 가득 바짝 올리고 있는 명현만. 사우스포, 저브웨이 선수. 그 사이로 펀치를 한번 넣어봤었고요. 심의손. 라이트. 짧은 주목 들어갑니다. 라이트. 크게 한번 날려봤습니다. 펀치와 킥을 섞어주는 명현만.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왼손. 위죠. 가도 위죠. 아, 몸통 좋았습니다. 왼손. 다시 라이트. 아, 몸통. 다디 하나 들어갔고요. 바로 1라운드 끝나고 또 나왔던. 무력도 세지고 운영도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아, 지금 왼손. 네, 저 웨이가 왼발 코치할 때. 다시 벗고 왼손. 아, 킥 카치 이후의 공격인데요. 상대방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저 웨이 앞발이 지금 오른발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 더블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로우킥 딜리버리. 네. 아,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11초 남았죠. 본인도 지금 저 웨이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저 웨이. 네, 킥을 한번 섞어보려고 했던 저 웨이고요. 다시 바디. 명예없는. 바디 치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네. 왼발 킥 좋아요. 계속 벗는 로우킥. 왼발 킥, 왼발 킥. 여기서 오른손 펀치. 그만큼 저 웨이 선수도 머리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코미네이션 공격 좋았고요. 다시 한 번 왼손으로 해봤고요. 자, 명예없는 선수의 잽은 지금 잽이 아니에요. 네, 라이트. 라이트. 올려 칩니다. 파카트. 그렇지. 라이트 킥.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고 들어가서 다드 위로 펀치 때리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겠죠. 사실 소독이 없는 거죠. 어우, 라이트에 들어갑니다. 명예없만. 자, 콩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드려도 뭐 크게 뭐. 네. 네. 적게 바디사 들어가면 좀 가득 내려오고 울칠울칠 이러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계속 맞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반응이 안 나는 건 그만큼 내구력이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5대0입니다. 심판 전원일치 1점 승. 영안만 선수의 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